내수 회복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다소 엇갈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6월호를 통해 내수가 회복되는 조짐이라는 경기 진단을 두 달째 이어갔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수출 호조세의 방안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최근 경제동향 5월에에서도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내비치며 내수가 회복될 조짐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11일 자체 경제동향을 통해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내수 부진의 요인으로 고금리 등을 거론하며 정부 진단과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정부는 추세를 따지지만 KDI는 추세뿐만 아니라 지표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지 여부까지 보기 때문에 표현상의 차이일 뿐 방향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수 회복에 대해 정부와 KDI의 진단이 온도차를 보인 가운데 하반기 민간 소비의 성장 여부가 강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